다음 소설은요.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소개한 아이디어 상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조금 이따 방송하게 될 뉴비제이 분께서 관심이 있는 제품일 것 같은데요. 아까 블랙 오프레이션 영상을 많이 찍을 건데 요즘 영상 뭘로 찍죠? 핸드폰을 찍기도 하고 액션캠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찍잖아요. 그죠? 그럼 액션캠을 찍으면 뉴런님 방송 보려고 한 거 보니까 전문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액션캠의 영상을 TV를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는 수가 락이라는 제품입니다. 영상을 편집할 게 제일 중요한 건 모니터죠. 그죠? 모니터에서 영상을 초단위로 옮겨가면서 편집하는 거라서 그걸 보통 컴퓨터나 스마트폰로 편집하게 되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TV 화면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는 TV 화면을 연결하고 편집은 스마트폰 어플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제품입니다. 휴가 락이라고 해요. 휴가 락이라고 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긴 약간 무선 인터넷 공유기가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인터넷 연결될 거고요. 그리고 HDMI 케이블 있어서 TV와 연결되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SD 카드 꽂을 수 있는 포켓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고 액션캡에서 찍은 영상을 이 숟가락에다 꽂으면 화면은 TV로 나와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플도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고 굉장히 섬세하게 편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요. 액션캠이나 드론을 찍은 영상을 메모리 카드에 있는 채로 바로 편집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휴가 락이라는 제품이고요. 이제 그 액션캠을 갖다가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다 하다보니 액션캠 독이라고도 부릅니다. 도킹한다고 해서 독이죠. 액션캠 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TV에 연결하면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TV에 꽂아서 사용하는 영상 편집기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TV에 연결만 하면 바로 편집이 가능하고요. MP4나 MOV 같은 다양한 영상을 바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슈가로그를 연결하면 안드로이드나 iOS 어플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영상 편집하고 바로 온라인에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어플 인터페이스 이용해가지고 액션 버튼을 이용해서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고가의 PC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일 휴가 락이 싸지는 않아요. 휴가 락이 얼마일까요? 이 휴가 락도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판매가 됐는데요. 되게 재밌는 건 이 영상을 휴가 락을 사면 슈가 락이라는 회사에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10기가의 용량을 무료로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4K 영상은 또 바로 업로드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입고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제공되고 있고요.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태준 위원님 방송 본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 가격 소매가는 약 350달러니까 한국 돈은 한 40만 원 정도 넘겠네요. 그죠? 40만 원 정도 돈을 주면 바로 PC가 아니라 컴퓨터를 TV 모니터를 보면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슈가 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방송 지루하셨죠? 벌써? 벌써 30분 넘게 방송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재방송을 올려받는 거 아니죠? 오늘 보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보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요. 네.